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손을 또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이걸 이 말씀 가지고 성경적 기도원리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 남편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이 아내가 무뚝뚝한 남편에게 애교를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차는 휘발유를 먹고 앞집 차는 경류를 그렇게 먹는데 나는 그럼 어떤 기름을 먹고 있는지 알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너 참기름 잘 먹잖아. 그랬어요. 퉁명스러운 이 답에 조금 이 아내가 좀 열이 났지만은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애교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먹는 기름이 뭔지 알아? I love you야. 그랬어요. I love you야. 한 말 해봐. 그랬어요. 참 애절하지요. 남자 동포 여러분. 집에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남자들이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하니까 I love you가 그야말로 굶주린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간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의미 있는 21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또 올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가정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사실 가족 간에는 I love you가 흘러넘쳐야 돼요. 부모끼리 부자 간에 자매끼리 형제 간에 서로 I love you가 흘러넘쳐야 된다. 그건 넘쳐야 돼요. 저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면서 이마에 뽀뽀를 해가면서 알러브유를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좋게 생각할지 몰라도 워낙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속합니다. 오늘 또 했습니다. 부부 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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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러브유 미국 같은 데는요 부부 간에도 그냥 아이들 간에 큰 아이들 학교에 왔던 분을 사랑한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선지부 가져와 이런 거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미국에는 꼭 만나면 그저 사랑한다고 그냥 안아주고 입에서 나온 걸 전부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밝지요. 아이들이 밝아요. 학교에서도 주의 받고 때 그런 거 없어요. 인정해야죠. 퍼펙트. 전부 다 칭찬하고 힘주고 용기주고 미국에는 애들이 기가 대단합니다. 용기 아주 밝고 자신이 넘치고 꼬마 꼬마들도 아기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모르는 어른들이 앞에서 어른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한국 애들은 집에서는 잘해도 나오면 겁내잖아요. 어른들 보면 겁나고 숨고 막 이런데 미국 애들 안 그래요. 꼬마가 내 앞에서 딱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기 할머니가 다르구나.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사랑을 먹고 집에서부터 사랑한다. 사랑하는 소리를 하도 들으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아주 대단해요. 당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신문화가 돼가지고 뭔가 표현하면 좀 모지런 같고 좀 가벼워 보이고 지적하고 따지고 이래야 똑똑한 줄로 이렇게 문화가 기신문화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알레브유 사랑을 많이 분해하면 생동감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렇게 넘치게 돼있다고. 이렇게 되어져야 영적인 삶에도 알레브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알레브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알레브유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알레브유로 시작해요. 이것이 영적 정상상태. 알레브유 고백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고백을 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주시옵소서를 많이 할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것보다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야죠. 그런데 너무 주시옵소서만 하다 보면 뭐 달라고만 하다 보면 기도가 좀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 피곤해져요. 뭐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이전에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왜 그 놀라운 갈보리의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이 내게 임했을까. 감사와 감격. 이게 충만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말했죠.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냐. 이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찬송 복음송의 제목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골고다 가시였나. 왜 날 사랑하나. 송가발 십. 그야말로 날 위해 찢기셨는데. 왜 날 사랑합니까. 왜 내 대신 고통을 다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이 가사 내용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수백 번을 부른 적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합니까. 때로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더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하구나.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옛날 찬송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니 이런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확 꽉 쏟아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 다음에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이 우순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말이죠. 영혼이 확 심을 얻죠.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겠죠. 이게 찬양이죠. 그런데 영이 찬양해야죠. 최근에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아 영으로 찬양을 부르구나라는 걸 느껴요. 잘한다 못한다 그런 세상기준 그런 무슨 가요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찬양하느냐 유구로 찬양하냐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아버지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그분 앞에 전등자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을 세상 살면서 문제사건들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부터 예수님의 산상수원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기도 원리를 여기에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적 특권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상관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전등자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런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기도를 율법적으로 종교화를 시켜버렸어요. 종교화는 뭡니까? 기도는 밤새워해야 된다. 금식함 새워야 된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그냥 부지된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를 크게 오해했어요. 저는 복음 회복되면서 다 회복됐어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고 금식기도야 기도가 기도인 줄 알고 15년을 금식기도 했어요. 철학이 됐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무소보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못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생각만 해도 그걸 들어주시더라고. 나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더라니까. 금식기도 안 오던 응답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24시 기도예요. 기도와야지 마세요. 길을 걸어갑니다. 앉으면 심지어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할까요? 대화하면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버지 자던데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그 속에서 생각으로 입 안 벌려도 돼요. 생각으로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누리는지 몰라.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도 원리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25시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24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나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의미 있는 걸 넣어가 지어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름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짓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이름, 인격과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모두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어떤 생을 살 것인가 내다보면서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이름대로, 이름이 담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통에 발견할 수 있어요. 이름이 영 안 좋으면 하나님이 너 이름 바꿔 그랬다고. 야곱을 이스라엘. 사라라 사라라. 그렇죠? 이름 바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름 너 이름 바꿔. 이름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 부르니까 그 이름 그 뜻대로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주로끼 3장 14절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여완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뭐냐. 요호와.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신학적으로 볼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 속에 아주 다양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선적으로 스스로 있다. 라고는 이 말에는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이.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 말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역사의 주인이란 뜻이. 그리고 시공간의 제안을 초월하신 영원하시고 무소무제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뜻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이슘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들은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슘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천국에서도 불려야 될 이름이다. 기도다. 이건 계속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슘을 받도록 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슘을 받는 하루가 되어야 좋옵소서 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좋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좋옵소서 기도 하나님은 제일 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없는데 없는데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막 대단히 극찬을 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 하나님도 똑같이 똑같으니까 우리하고 속성이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사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토시라는데 카토시는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다른 우상과 비교가 안 되는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헬라말로 하교수라는데 하교수는 구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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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신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저것끼리 다 신이 많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분된 하교수 구분된 구별된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의 의심을 받으시라고 기도할 때 나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사사 10절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똑같으면 일맥상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제한된 공간 즉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현장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그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두 가지 인생 중대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우리는 돌아갈 때 완전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보장돼있다니요. 보장. 아이고 내가 제가 많아서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나는 한 게 없어서 천국 가겠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보장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억울하게 울 필요도 없어요. 천국 환송식 아멘 천국 들어갔습니다. 환송식 환송식 그거 제일 문제 누가 했어요 김할란 박사입니다. 이와이대 총장했던 김할란 박사 평생 혼자 살았던 그 김할란 박사님 천국 환송식 그래달라 장례식 하지 마라 나는 환송 나 천국 가니까 천국 환송식 그 정도로 보장돼있다 말이에요. 죽음이 어디지 죽음이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영혼에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육체가 이별할 때 슬픔은 있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며칠 울고 그냥 정신이 이상하더라도 울면 안돼 이별의 슬픔은 잠깐 있지만 천국으로 가니까 축하하면서 환송해 줘야지 아멘 그 정도로 우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얼마나 보장이 확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참된 해방과 자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거 누려야 돼요. 이유 없어요. 산두부가 우리 감옥에 갇혀서 세월한 차고도 하나님 나라 누렸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어떤 이유도 이유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나 피곤 그거 다 속은 거예요. 뭘 하든 어떤 뭘 하든지 간에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못 누리게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가지고 사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다 뺏을 뻔했다. 영육관이 다 힘 다 뺏을 뻔해요. 누가 주로 당해요? 세상 욕심 많은 사람 창정에서 3장 6장 11장에 걸린 사람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누림 없습니다. 그거 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재창조의 축복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신 재창조의 축복 복음의 능력 왜 못 누립니까?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절구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 맛을 여러분 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제 성령 안에 있는 어이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어이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지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의 복음적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신학자가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이 기도는 교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부터 나가 교회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책임이다. 나라의 임하오시며라.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오는 건넝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2, 3, 7 나라 그거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까?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못 가서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끔 단회적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보내는 성교사가 될 수밖에 없죠.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 우리가 점적으로 성교지에 가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성교사를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그 앞서서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현장이 성교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성교지라는 사실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도 저 한국 사람대로 성교하고 있어요. 저 앞으로 가보세요. 그 현장인대로 똑같아요 다.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보험증가나 거기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주차장을 지나갈 때 뭐랍니다. 나는 현장 성교사라 나가면서 보이죠? 성교사예요 여러분.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성교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내가 보험증가하면 내가 성교사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곳에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게 다 성교 대상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건 다 하나님 말해서 해주시는데 세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뭐냐 성교란 말이에요. 성교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여 내 삶의 현장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의 나라가 이만의 나라야 주옵사사 이것부터 기도하세요. 달라 달라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구하지도 마라 그런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구하지도 마라 이만의 나라가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으로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내 삶의 현장부터 영적 역동을 일으키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으로 그 다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라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 중에 원리 동시에 성경적 기도가 뭐냐 본질질을 보여주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 내 욕심 내 야망 내 목적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는 것에 최고 우선지를 두란 얘기 뜻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교육되었으니까 뜻이 다 교육되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찾도록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가 뭐냐 내 욕심 내 야망 내 뜻을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예요 주의 뜻을 발견한 것이 기도라고 아 하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기도에 올바른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밤낮 기도 금식 기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가 40일 금식 했는데 내가 철학위가 내가 막 먹고 내가 일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황이라니까 말자 흔들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관 심지어 성교 라는 교회 이름도 성교교회 아무리 붙여놔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교 아니면 황이요 안됩니다 그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안 씁니다 그래서 뜻이란 말은 중요합니다 뜻이란 말은 헬라말로 델레마랍니다 델레마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런 의미예요 뜻 여기서 말하는 뜻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자람에서 기도하는 이유 말씀 듣는 이유 예배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별하도록 하라 이 뜻에 맞춰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야 행동합니다 여기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불만이 많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전부 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내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봉 6장 38-39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영혼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왔는데 그 뜻이 뭐냐 영혼구원이라 그 뜻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주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주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혼을 구원했으면 그걸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다 살리고 말까 전부 다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왔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답이 없어요 노 앤섭입니다 세상 사람은 답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또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유리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노 웨이입니다 몰라 길을 몰라 결과적으로 사단 종로로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단 종로로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뭐요 참된 생명을 주고 정확한 답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이습사 제자의 삶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삶의 생명 살리는 은약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늘 간정하잖아요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가난해 내 친구들 중에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해 내가 제일 무능해 이상하지요 같은 동네 친구들인데 다 예수 안 믿는데 내만 믿어 제일 부족해 걔는 죽으라고 나가 열심히 우리 집은 가정에 매일 들여 그런데 불신장을 볼 때 하나도 부를 게 없어 날 어렵고 가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이 모든게 해결된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성가도 했습니다 교사했습니다 교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빠진 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난이 이 질병이 이 불신장보다 훨씬 못한 건 늘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너무 없게 되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저줍니다 그거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이 시작되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군이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영원군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맞춘 거예요 기도하다가 전도하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 직분 따라 올인 그의 부흥 올인 그때부터 막 전도나 노방부전 전도 한 주에 5천 장씩 한 달에 2만 장 이 YMC에 가서 오직적으로 전도지사가 막 부리면서 부산 다 뒤집어 부산을 막 그냥 확 김중훈 목사님 모시고 막 구독신리정관에 개인돈 내가지고 막 부산 보고만 하자고 최초로 막 늘 교회에 막 붕씩이고 전도 계속 나오고 유치향 전도가 벗어진다고 그때 그렇게 막 전도의 붕위를 확 이렇게 개뿔도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 내 거 다 내려놨고 사비고 자식이고 일단 다 내려놓고 올인했더니 하나님의 다 해보시버려요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영혼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 맞추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맹에다 주시고 귀찮을 정도로 오라 그래요 좀 자꾸 전국에서 다 오라 전국에서 1년에 100개 이상 집회를 갖다가 집사가 장로가 하나님이 서신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 몸이 안 좋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틀린 거예요 그거 다 틀려 하나님의 뜻이 안 맞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누르시고 어떻게 저렇게 응답이 맞나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1분만 기도하면 더 응답 빨라요 하나님은 꿈쩍 안 한다니까요 잔인할 정도로 끄덕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쳐다봐도 안 해요 뜻이 맞으면 쳐다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구원이에요 다른 거 말부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생명 생명 살리는 그것도 신나게 즐겁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인상 써가면서 힘들어 그건 전도 안 해요 성림도 받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행복해야 돼요 질투날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 종교인들이 볼 때 신경질 날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 신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해보세요 그 바탕이 언약 기도예요 기도면 같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해야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성취가 일어난다 심리학 용의에 보면 싱크로니 경향이라는 말이죠 싱크로니 경향이 무슨 말이냐 어머니와 아직 철이 들지 않는 이 유아 사이에서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동작 어머니의 표정 어머니의 감정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싱크로니 경향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닮아가지요 부부가 닮아가지요 또 친구끼리 비슷하지요 또 자매끼리 이상형이 비슷하게 나오지요 싱크로니 현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삶이 영적 싱크로니 경향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있어요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짜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중삼일 거짓지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지만이란 어떻게 다 우리가 닮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변해가요 예수님처럼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육을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영적 싱크로니 경향이 생기게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도가 종합적 축복이라니까요 한 영혼의 여러 가지 개인 문제 많은데 다 내려놓고 저 한 영혼 내가 살렸어야 죽게로 인도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머지 다 그것도 시상식 내지 말고 정말 하나로 해보세요 3년만 해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딱 3년에 79년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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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년 만 3년 그 다음에 끝이야 그 다음부터 날라다니 그 다음부터 날라다니까요 3년 병신 돌 때 청립당 집사한테 상례를 딱 3년 할라인 게 아니라 지원하네 그걸 다 79년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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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막 터뜨리더라고요 몇 개월 해놓고 뭐 있니 없니 뭐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3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 살리는 뜻 이건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담주라고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세상 말로 팔자 좀 고치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짜로 제가 처음 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일에 쓰임 맞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2, 3, 7 나라 살리는 24척 하다 되시길 제목을 축복합니다 결론님 오늘 이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해결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이중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모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이런 영적 파워를 가지게 하는 발판 플랫폼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러 가야지 할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즈 목사님 이름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도 아니오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서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의 사람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요 할수록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조예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춘 사람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고 심플하게 삽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4경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도 모두 다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기도의 임성이라 기도의 사람을 일명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은 바로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도 와 주옵사사 가족을 사랑하며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알려부 유가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야 주옵사사 하나님이 서시기에 꼭 필요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